1. 2. 3. 3. 4. 4. 4. 5. 5. 6. 6. 6. 6. 엄마, 살면서 좋았었던 때. 그런 때가 어딨어. 혼자서 현이 낳고, 정도 아버지랑 결혼해서 너 낳고, 정도 아버지 좋고. 그리고 시간이 훅 닦았는데 무슨 좋은 게 뭐가 있냐? 나 이름은? 업진모. 나인어디. 서른여섯. 아빠보다 더 먹었네. 네가 아빠 양복에 그 의자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네 아빠한테 좀 고맙더라. 엄마. 왔어? 응. 아이고, 내 집게 왔어? 엄마, 너 웬일이냐? 엄마, 염실 가고 경로다가서 남자들 좀 봤나? 엄마. 엄마. 엄마, 엄마, 엄마. 감사합니다.